35%의 확률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. 복실이는 30% 다 팔리던데 맞돌이다 가져가네 이거 무감각임 아 절단 널걸 아이 뭐 그게 그거다 또 꼴치거리 썼다 ? 만일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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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랫도리에 감각이 선에 없으니 마트루시카 안개돌파 안개를 넘어라 안개돌파 뭐? 검 어? 검 아야 녹아내린 알 반개 돌파 빰 나니? 어헴 지불 cred 지금 음 음 음 음 서 음 Его 잃은 버퍼를 뺄 수 있는 매우 큰 수지 둥둥둥 둥둥 뭐? 검 그것은 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했다 화햄 대검 이화햄 엘리트 악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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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료짐 없는 삶은 무료하니까 피단병 아 힘인 무료짐 오씨 뭐? 검 아이 그지같은 것만 나오네 그지인가 그지인가 사신 라프리즘 아니었음 나오려 했는데 크크 사신을 애타게 기다리며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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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1톤에 아무것도 아이씨 열받네 열반 아 진짜 밴드 미쳤는갑다 보라인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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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타락 맞다 주시바 화형 후에 쓴 든든한 화괴광선스지 똘똘 똘띠 띠 똘똘 똘띠 띠 컴드 천적 따보 따보했음 혈안쓰지 억 개인기 천진반이 된 아이언클레드 천천히 천천히 철은 스페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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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이렇게 빡질하지? 미친 것인가? 정신이 나간 것인가? 와 마요다. 왜 이렇게 빡질하지? 아이씨 버즈 같은 게임 아이씨 버즈 같은 게임 흠 아니 아클 카드만 짚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? 역시 프리즘은 파랭이 같은 애들한테만 좋은게 아닐까? 좋은게 아닐까? 고플갱어 타락을 즐겨보세요. 고플갱어 타락을 즐겨보세요. 고플갱어 타락을 즐겨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G 이도류 외형 G1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네츠하는 전략 오네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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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오리 퓨 퓨 닐들 모자라잖아 퓨 퓨 퓨 퓨 퓨 퓨 퓨 퓨 에바클럭 에반드 퓨 퓨 어 처 군의가 없네 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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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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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당신입니까? 호트 지는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현명함이지. 호호, 호호, 호호. 와, 밀집. 뭐지? 내 수록 쓰레기 된다. 밀집 마이너스 2. 밀집 마이너스 2. 밀집 모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만한데? 아닌가 아닌 말고 와 뭔데 이거 쓰레기 게임인가 진짜 고코트 아이언 클레드를 살려주는 와 와 와 슬퍼하지 말게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니 옥고님 오무룩 프리즘 쪼가리 이 모든게 프리즘과 석재달력의 이미지 리얼 킥킥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